음악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 중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서로 떨어져 밤을 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침이면 그는 눈을 감은 채로 팔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 또한 아기가 반사작용을 하듯 반쯤 잠이 든 상태로 그의 손을 움켜잡곤 했다 24년간 그의 아침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잠이 들어 또다시 잊어버린 것이다 브링크만은 일어나 앉아 전등 스위치를 켰다 에밀리가 종아리에서 검은색 반점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53시였다 피부암 종양이 림프셈과 폐, 간으로 점점 퍼졌고 의사는 이를 전이라고 불렀다 담당인은 이미 손을 쓰기엔 수술도 별 의미가 없을 만큼 늦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 달 후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고 하얀 베개 위에 놓인 그녀의 얼굴은 한 주 한 주 야위어 갔다 죽기 전에 그녀는 딱 한 번 정신을 차렸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숙인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비록 그녀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 시간 반쯤 지나 기계에서 알람이 울리자 간호사 둘은 그녀의 침대를 밀고 나갔다 그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젊은 의사 하나가 병실로 들어왔다 사망하셨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고통없이 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음을 그는 알았다 브링크만은 병원 옷장에서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그려진 아내의 캐리어를 꺼내 그녀의 잠옷과 화장품 그리고 머리빗을 챙겼다 그녀가 더는 읽지 못한 책 몇 권도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 책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신접살림을 차렸던 집에서는 책상 하나를 반씩 나누었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단 한 번도 대화를 멈춘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우체통에서 꺼낸 그녀의 우편물과 캐리어를 양손에 들고 현관에서 잠시 기다렸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우산꼬지 옆 의자에 앉아 딸들에게 전화했다 딸들은 당장 오겠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괜찮다고 그가 말했다 새벽이 어슴풀에 밝아올 때까지 그는 깨어있었다 밤새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후 그는 마지막이자 다시 한 번 병원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평화롭지도 않아 보였다 고통이 사라졌지만 유쾌함과 친절함도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가 생전 원했던 대로 화장을 했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은 인간이 굴복해야만 하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란 생각을 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도 그는 꿈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유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새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브링크만은 샤워가운을 걸친 채로 부엌에서 커피를 끓여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그는 화물선과 보트의 불빛이 가물대는 것을 한참 동안 잠자코 바라보았다 그래서인지 샤워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욕실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어지러움이 사라지자 면도를 하고 옷을 입고 구두를 닦았다 그는 아내 없이 홀로 지내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일단 코트를 입고 열쇠를 챙긴 다음 무작정 집을 나섰다 신문 가판대엔 나이 많은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항상 이 노부인의 자식에게는 물론 손주의 증손주들에게도 굵은 실로 짠 스웨터가 서랍 한가득일 거라고 상상하며 노부인에 대한 농담을 즐거워했었다 그는 그곳에서 신문 한부와 담배 한갑을 산 뒤 강변 뒤로 난 긴 계단을 내려와 나란히 늘어선 2층 집들과 예쁜 정원을 지나 카페로 갔다 간단한 조식 메뉴를 주문하고선 2시간 동안 신문을 읽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커플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남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여자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브링크만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땐 밤에 종종 도선사와 운항사들이 강가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언제나처럼 136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도로로 올라왔다 계단을 다 올라오자 숨이 찼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겐 하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에밀리가 죽은 후부터는 하루하루가 한결같았다 이상하고 공허한 하루 딸들은 그의 생일에 카리브해를 돌아보는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했다 그러나 그는 선상에서 진행되는 이런저런 오락 프로그램이나 갑판 수영장, 거대한 홀에서 먹어야 하는 저녁식사 등 크루즈의 모든 것이 썩 흥미롭지 않아 거의 객실에만 머물렀다 생일이 되자 승무원 하나가 식탁에 그를 위한 꽃과 선물을 올려두었지만 그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몇몇 여성이 말을 걸어와도 그는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와는 맞지 않았던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옆집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차고 앞에는 1960년대에 생산된 어두운 녹색의 재규어 컨버터블이 서있었다 며칠 뒤 옆집에 이사온 새로운 이웃이 직접 구운 파운드케이크를 들고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성을 생략한 채 이름만 소개했다 안토니아예요 브링크만은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권한 후 마당에서 커피 한 잔을 대접했다 그녀는 마침내 이 동네로 오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 번은 그의 팔꿈치 아래 또 한 번은 그의 손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며 엘베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동네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린 정말 오랫동안 이 동네를 뒤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30분 후 그녀는 깊게 파인 원피스 사이로 등을 내보이며 그의 집을 나섰다 마당으로 난 문 앞에서 그녀가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에밀리를 닮았군 그는 생각했다 높이 솟아오른 광대뼈, 웃음소리, 몸짓 등이 비슷해 보였다 언제 한 번 우리 집에도 들러주시면 기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었다 옆집 수영장은 리모델링을 마쳤다 조명이 설치되었고 바닥엔 밝은색 타일이 깔렸다 브링크만은 밤마다 발코니에서 옆집 수영장에 청록색 물을 바라보았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진 첫날 그는 고급 슈퍼마켓에서 에밀리가 즐겨 마시던 화이트 와인 두 병을 사서 옆집으로 향했다 밝은색 반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은 안토니아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브레지어를 하지 않은 듯 했고 반바지 아래로는 태닝한 갈색 다리가 반짝반짝 빛났다 집은 U자 형태로 1920년대에 지어진 방갈로식 주택이었는데 앞마당 문을 열면 바로 엘베강으로 통했다 그녀는 그에게 집을 구경시켜준 뒤 수영장으로 데려갔다 그러고선 부엌에서 얼음잔에 화이트 와인을 담아왔다 그는 와인을 마시면서 생기로 가득한 여자로군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크루즈 여행 이야기에 깔깔댔다 그녀의 웃음은 매우 밝고 행복해 보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에게 혹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는 수영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서 좋을 거라고 권했다 그러나 브링크만은 그녀에게 자기 몸이랑 가슴에 난 흰 털과 검버섯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염소가 섞인 물엔 못 들어가요 그가 말하는 동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그의 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했다 욕실용품을 올려두는 선반에는 향수병과 시칠리아에서 온 글리세린 비누 그리고 커다란 조개가 놓여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개를 열어보았다 분홍빛이 도는 안쪽 면은 반들반들하고 따뜻했다 브링크만은 고개를 세면대에 숙여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차가운 물로 목덜미를 씻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발만 물에 담그고 있었다 그는 자결하는 태양을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정말 멋진 여름이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가야겠소 그가 말했다 잠시 후 그는 베란다에서 노란 튜브벨을 타고 수영장에 떠있는 그녀를 보았다 손은 물에 담그고 눈은 감은 채였다 태닝 오일을 바른 그녀의 몸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다 그 이후로 브링크만은 안토니아를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조식을 먹고 오후가 되면 그녀의 집으로 갔다 항상 사탕이나 잡지, 책 같은 작은 선물도 챙겨갔다 그들은 오후 한나절을 수영장에서 보냈다 안토니아는 그가 와줘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그녀는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브링크만보다 더 젊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곧잘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브링크만처럼 과묵한 사람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 관한 학술서적을 지필했다고 했다 어릴 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 도시를 여러 번 방문했고 박물관과 성당을 몇 시간씩 돌아다니곤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의 남편을 알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구원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남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고 결혼으로 자신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나체로 수영장 귀퉁이 대리석에 누워 있을 때면 그는 그게 자기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그들 간의 안목적 합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퇴근이 늦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전화를 했기에 브링크만은 그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 주말에나 가끔 옆집 남자가 자동차 수리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는 차고에 아예 정비소를 차려놓았다 그 사람은 그게 쉬는 거래요 브링크만이 묻자 안토니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여름이 되자 그녀는 일주일간 친정집에 가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재규어가 자동차용 잭 두 개로 들린 채 옆집 출입구에 서 있었다 보행로엔 공구가 놓여 있었고 잔디밭엔 자동차에서 빼낸 앞바퀴 두 개가 주택 외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옆집 남자는 엔진룸 아래에 누워있어서 브링크만에겐 그의 신발만 보였다 노끈으로 밑창을 만든 에스파드리우였다 안녕하세요 옆집 남자가 인사했다 그는 작업 침대를 굴려 자동차 아래에서 빠져나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과 손이 온통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이 남자는 비행기 기장처럼 생겼다고 브링크만은 생각했다 어르신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안토니아가 끝도 없이 얘기를 하더군요 드디어 뵙네요 무척 반갑습니다 인사를 마친 그는 자동차를 가리켰다 이 빌어먹을 자동차 기름통이 새서요 정말 멋진 차군요 브링크만이 말했다 그럼 하던 일 계속 즐겁게 하시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만간 한번 정식으로 뵀으면 좋겠네요 그는 다시 작업 침대에 누워 엔진룸 아래로 바퀴를 굴려서 들어갔다 브링크만은 한쪽 발을 자동차 범퍼 위에 올렸다 크롬 재질의 범퍼가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그는 체중을 완전히 실어 범퍼를 힘껏 눌렀다 양쪽 잭이 모두 우지끈 부러지면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남자 위로 내려앉았다 정말 참혹한 죽음이라며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법의학자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남자는 엄청난 압력으로 흉곽이 눌려 머리와 발끝으로 피가 쏠렸다 수천 개의 작은 혈관이 터져서 몸엔 마치 작은 벌레에 물린 것 같은 자국이 빽빽했다 얼굴은 보라색으로 빵빵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나사와 걸쇠, 철제 부품이 박힌 자국이 피부 이곳저곳에 남았다 피해자는 질식사했다 브링크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앞마당의 만발한 만병초를 어루만졌다 에밀리는 만병초를 심으며 이 꽃은 가을이 제철이라고 말했었다 장례식은 2주 후에 열렸다 브링크만이 에밀리의 장례 미사를 드렸던 바로 그 성당이었다 그는 그때와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에 갔다 그는 안토니아 뒤에 앉았고 그녀는 몇 번이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후 몇 주간 그는 그녀를 돌보았다 관청일을 정리하도록 도왔으며 운전해서 그녀를 시내에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이제 그들은 함께 저녁까지 먹는 일이 잦아졌고 그녀는 언제나 자기 남편 이야기를 많이 했다 봄이 되자 브링크만은 그녀에게 이탈리아의 사르디나 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 섬의 해안가에 집 하나를 세워둬 놓았다 지금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브링크만은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어느 여름날 오후가 되면 그는 딱 한 번 자기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인 적도 없다고 말이다 그러고 나면 테라스 문이 열리고 안토니아가 들어오면서 수영장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물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말할 것이다 네 이 책에 실린 열두 가지 실화들은 모두 아 그럴만했다 싶은데요 사실 브링크만의 경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번역상에서 이 안토니아의 남편에 대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내한테 너무해 그 남자 죽어서 마땅한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 그래 미울만 했다 뭐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번역상의 오류로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서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고쳐 읽을 때가 많거든요 뭐 똑같은 그녀에게 그녀에게 뭐 이런 게 두 번씩 앞뒤로 나온다든지 하는 아무튼 자기의 변호사에게만은 모든 것을 털어놓은 브링크만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지 궁금해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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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вот